나이가 그를 버린 걸 알아 아직 냉정히 난 떠났었잖아 너 때문에 헤매던 그를 위로했던 건 바로 나야 생각해버리는 맘을 내게 상처받은 뒤로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서야 너의 그를 벗어나 내게 맘을 열기는 거야 싫으면 안 돼 그에게 다가오지 마 그의 사랑만을 찾아보소 내 마음이 필요할 때만 넌 서로 찾아오잖아 이제 내가 너를 갖고 왔들래